우리 그때 카트라이더 같은 거 했던 거 기억나? 카트를 탄 거? 어, 그러니까 2라운드 개인전을 할 때 누가 1, 2, 3, 4위가 어떻게 했어? 내가 훌륭했던 기억밖에 안 나. 다른 사람들 순위 기억 안 나고 내가 되게 훌륭했던 거. 언니, 리사, 지수, 로제. 로제? 나는! 지수! 지수! 난 나의 리더. 지수, 제니, 리사, 로제. 정답은? 야! 아, 잠깐만. 제니, 지수, 리사, 로제. 아, 실망인데, 바보여, 나? 오빠, 잘하자. 잘하자, 지수야. 내가 ISTP고, 네가 ENFP잖아. 친구가 뭐 속상하다 해서 머리를 잘랐다 했을 때 뭐. 왜, 난 왜 무슨 일이야, 이랬을까. 왜, 무슨 일인데. 난 이랬겠지. 야, 아무리 속상해도 네 얼굴형에 단발은 아니었다. 야, 야, 붙임머리. 내가 원장님한테 얘기해줄게. 그게 나의 스위트한 마음인 거지, 나는. 응, 언니 같아. 그 패턴일 것 같아. 진짜 그럴 것 같아. Are you roses from blackpink? I'm not roses from blackpink. I'm rosé from blackpink. But yes, I am a member of blackpink. If you're wondering. 최원아 이거 안 불렀지 이걸 내가 왜 알려줘야 되지? 개인 전 아니었어? 2022년 9월 25일 셧다운 무대에서 멤버들이 한 엔딩 요정포즈가 맞은거야? 하트를 누가 그렸어? 하트 누가 그렸어? 나 왜 그려? 너가 하트를 그린 거를 어디서 본 적이 없어 왜 그랬어 너? 채영이가 항상 자기 단발 절대 안 할 거라고 했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 너무 이쁘고 잘 어울릴 것 같은데? 너무 이뻐 되게 어른스러워졌어 너 지금 나보다 나이 든 것 같아 들어보여 I like you I like you 해보자! 뭐야 들었어요? 뭐야 들었어요? 뭐야 들었어요? 안녕 죽 먹고 있대요 하하 닭간장도 못 먹지 크리스피 그린도 못 먹지 나 진짜 모르겠는데? 언니 뭐예요? 언니 생일받아 받은 것이 뭔데요? 왜 나 몰라? 왜 너 진짜 접었어 접었어 언니 접었어 나 이거 같아 감사합니다 10분동안 10분동안 나 알았어 저는 그냥 언니가 바나나 우유랑 커피를 막 받았던 10분동안 얘기했어요 3분동안 다 먹었을 때 3분동안 다 먹었을 때 3분동안 다 먹었을 때 내가 키가가 돼 언니 멈췄어 멈췄어 아직 멈췄어 아니 리사 언니 아니 아직 약간 찍고 싶은 거 레이지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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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투어 땐 이거는 티라미스인데 살에 걸렸다 맛이 느껴지죠? 약간 스위트 멈췄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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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봤어 위가 움직이는 거 진짜? 맛있게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고 싶은 게 하나 더 생기면 계속 어이고 너 이거 싶은 거 아니야? 응 아니거든 아니야 빨리 빨리 먹어 처음에 오시옵소 오시옵소 단백질 이색 이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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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